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커피신 윤보영입니다. 저는 굉장히 짧은 시를 들었는데요. 그냥 우리 오늘 이해정 회장님의 뜻이 좋아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오느라고 좀 늦게 왔고요. 어쨌든 좋은 결실이 있어서 우리나라 곳곳이 시낭동으로 인해서 더 맑고 고운 그리고 행복한 울림이 이르도록 저는 계속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어차피 올라왔기 때문에 제 자작시 짧은 시 한 두 편 돌려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. 네이크로바 윤보예요. 돌판에서 네이크로바를 찾은 적이 있죠. 하지만 지금은 내 가슴에서도 찾고 있습니다. 그대 생각이 공원입니까요. 빈 염소 나 죽거든 내 무덤에 빈 염소 한 장 묻어주어 죽어서도 그대가 그렸다는 편지를 적게 선물 선물 사랑합니다.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발을 곱게 포장했습니다. 꿈속에서 만나면 그대에게 드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커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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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도 들려드리고 들려드리고 오늘 가겠습니다. 커피 윤보예요.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네요. 그때 생각을 받들였군요. 예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우리 윤보영 커피씨 이렇게 달려오셔서 우리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 예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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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